스타라인 내 뱃빛 여러분들 스타라인 여러분 스타라인 뱃빛 분들 스타라인 여러분들 캔! 캔! 형! 날 부르까? 막방이야! 막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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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라인 여러분들 사랑해요 귀여워 후! 리허기 맘만 먹었잖아 사랑해요 많이 사랑합니다 걸어 타지 마 뭐야? 미니 파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핀씨! 팬분들이 갈아타면 어떡할 거예요? 갈아타면 귀빵 내는 거 네! 드디어 다칠 준비가 돼있어 막방입니다 오 레오 파고들었어 네 막방인데 저희 내 뱃빛 여러분들께 사랑의 표현을 전하려고 해요 잠깐만 하는 분만 할게 나 여지 남기면서 보낼 거야 아 살려줘 내 뱃빛 여러분들 내 뱃빛 여러분들 사랑해요 utter 사랑 하트를 가리면 왜에지 하랄 다칠 준비가 돼있어 사랑해주신 내 별빛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빅스를 사랑해주시는 내 별빛 여러분들 사랑하고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는 빅스가 될게요 흑군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빅스 모두 너무 수고했습니다 다칠 준비가 돼있어 수고했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내 별빛 여러분들 사랑해요 네 레오군 오늘 막방이에요 레오군 막방이 왔습니다 레오군이 팬분들께 막방이라서 하고싶은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뭔가요? 와 이렇게 그 길이 길고 짧으면 짧은 활동이었는데요 네 많은 사랑 주셔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더 열심히 연습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앨범 더 멋있게 나와서 자랑스러운 Mari 조만의 시간대실zeni 오케이 너 요건 막방을 하겠, 네 다음 앨범은 더 멋있게 완전 더 완전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게 나올 테니까 진짜 꼭 기대해 주세요 알았죠? 사랑해요 어느덧 막방이네요 지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다치의 준비가 돼있어 활동은 굉장히 재밌었단 말이죠 하고 싶어요 굉장히 즐거웠고요 정말로 그리고 락겨바리 슈퍼열로 때와는 다른 또 다른 감정과 기분으로 열심히 무대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저희 별빛 여러분들과 쭉쭉쭉 성장하는 그런 빅스가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막방이지만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기다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빅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하고요 저희 빅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 알죠? 나랑 같이 하던 거 내가 이렇게 했네 같이 할 거야 룰루룽 빅스 사랑해요 그림이지만 오늘은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안녕하세요 빅스의 그림 홍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 앨범이 끝났잖아요 그렇죠? 이제 막방이에요 벌써 막방이에요? 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앨범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팬분들도 몸 건강히 자리 지켜주세요 그림인데 참 마음씀씀이가 사람 같네요 역시 내 그림 빅스의 막내 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스의 막내 혁입니다 빅스의 막내 혁입니다 벌써 다칠 준비가 돼있어 막방주인데요 다음 앨범이 나올 때까지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실 거죠 아 갑갑해 아 갑갑해 쭈쭈쭈쭈쭈쭈 얼굴에 애교가 있는데 배도 있네 아이고 쭈쭈쭈쭈 또 다음 앨범에 또 다음 앨범에 또 다음 앨범에 발전에 있는 막내의 모습과 발전에 있는 막내의 모습과 아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발전에 있는 저희 빅스를 또 기다려주실 거죠? 다음 앨범에도 발전에 있고 멋진 막내의 모습 기대해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아 랄랄라 때핏 아 내기다핏 랄랄랄라 때핏 아 내기다핏 랄랄랄라 때핏 또 기다리는 난 닿초 준비가 돼있어 지금까지 리얼V V.I.A.A.S.VIXE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!